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 가지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잠원 30장입니다. 잠원 30장 7절과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저의 간절함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잠원 30장에 이 기도문을 적은 사람은 아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하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아랩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헛된 것을 허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허탄은 공허를 의미합니다. 결국 무과치한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들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에 몽고의 수도 울란 바트라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몽고는 아직 발전을 이루지 못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있는 몽고인들의 삶 속에서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준 모습은 몽고의 수도인 울란 바트라에 있는 큰 광장에 모여있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있는 넓은 공터 같은 광장에 대낮에 장성한 남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할 일이 없는 남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우리나라에 화투 같은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골도 아닌 몽고의 수도인 울란 바트라에서 어린 아이도 아닌 장성한 남자들이 그것도 밤도 아닌 대낮에 광장에 모여서 놀음과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많이 흐른 이후에 지금 나의 삶이 헛되게 보낸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아굴은 헛된 삶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봉 19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더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물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것이 해로운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해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아굴은 연약한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땅에서 재물과 권력을 많이 가진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원하지 않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길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너무 부하게 해야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고 재물을 더 믿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재물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아굴은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자신이 연약한 체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아굴은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부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함과 반대되는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너무 가난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거나 죄악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가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굴의 기도문을 보면 그는 얼마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굴이 가졌던 그 기도처럼 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굴처럼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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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